아, 잘못 눌렀니? 내가? 아닌데? 어, 그래요. 자, 갑시다. 기독 모자로 한번 할까요? 네? 인생은 무엇인가요? 사랑은 무엇인가요? 설레이는 만남으로 우리들이 인연되어 살다 보니 좀 들었네 지금까지 같이 살아도 그대 살아있지 못할 적 속도 믿는 마음 그대 말까지 웃으면서 써봅시다 귀엽다 인생은 무엇인가요? 인생은 무엇인가요? 사랑은 무엇인가요? 인생은 무엇인가요? 실내이는 만남으로 우리들이 인연되어 실내이는 만남으로 살다 보니 좀 들었네 인생은 무엇이 없네 인내 지도까지 같이 살아나보 그대 사랑이 진 못할 적 소품이 끝나는 그날까지 웃으면서 사랑합시다 웃으면서 사랑합시다 자 이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나오시고요 역시 이 노래가 좋긴 좋네